안녕하세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재학중인 이지후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2007년도에 왔고요. 지금은 한국교회에서 아이들을 맡아서 사육하고 있는 전도사입니다. 저는 한경북도 회령에서 태어났고요. 1991년도에 태어났어요. 부모님 있었고 누나 위에 두 명 있었고 한 가정에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제가 태어나고 참 행복했던 가정인 것 같아요. 어릴 때이긴 하지만 기억도 있고요. 근데 제가 태어나고 몇 년이 안 돼서 많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북한의 고난 행군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때 온갖 질병에 자연재해 가뭄에 홍수에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고 또 배고파서 죽고 집이 없어서 또 얼어죽기도 하고 정말 어디서 가나 쉽게 죽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던 때인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저희 집에도 저희도 다 전염병이 걸리는 거예요. 전염병이 걸려서 온 가족이 다 들어누웠었어요. 저희 둘째 누나가 그때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어떡해요? 술 털 시간이 없어요. 부모님들한테는 먹을 것을 걱정해야 했거든요. 배급 제도에 의존하던 북한이 배급을 주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다 먹을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물건도 떼다 팔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어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중국에 넘어와서 돈도 벌고 옷도 챙겨가고 쌀도 가져오는 이것이었는데 저희 엄마도 그때 안 되겠다 우리 먹을 것도 없고 생계를 위해서 너무 어려운데 중국에 다녀와야겠다 싶어서 엄마도 중국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엄마가 돌아오지 않아요. 기다리고 기다렸죠. 근데 어느 날 들려온 소식은 북한 법인과 안전부에서 들려온 소식은 너희 엄마가 인신매배보호한테 팔려가서 죽었다. 그냥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고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아빠가 중국으로 가셨어요. 이번에는. 근데 아빠가 갔다가 소식이 끊긴 거예요. 안 돌아오시는 거예요. 누나랑 저랑 단둘이 남은 거죠. 첫째 누나랑 저랑.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사실 이런 생각도 많이는 할 여유도 없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안 오시는구나.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최념하고 알았어요. 아 이제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첫째 누나가 이삭도 죽고 또 다른 일도 해서 돈 벌어서 저를 목에 살렸죠. 그러다가 겨울이 되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지? 이러다가 이모집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모집 가서 이모집에는 자녀들이 없었는데 이모님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주셨고 저희를 돌봐주셨어요. 이모랑 누나 둘이서 저를 놓아주다 보니까 저는 좀 많이 걱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아 많이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앞으로 일들 많이 해서 효도해야겠다. 누나한테도 효도하고 이모한테도 효도하겠다. 이런 생각이었죠. 열심히 막 공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아 공부하면서 행복했어요. 공부도 할 수 있었고 먹을 거 걱정도 안 하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고 몇 년 동안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부모님한테서 엄마라고 하더라고요. 브로커가 저희 집에 찾아왔는데 엄마가 너희 너무 보고 싶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요? 엄마 오랫동안 못 봤잖아요. 사실 엄마가 죽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렇게 믿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엄마가 살아있다는 어렴한 구식 소식도 듣고 있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니까 한 달이면 달려갔죠. 너무 보고 싶었죠. 그래서 누나랑 둘이서 엄마 보러 갔어요. 근데 좀 이동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어요. 근데 그쪽 지역에 가니까 또 여긴 말고 강만 건너가면 된대요. 그래서 아 강만 건너면 되는구나. 그래서 강을 건너갔죠. 왜냐면 저는 그 당시에 탈북한다는 생각도 없었고 엄마 보고 싶은 마음에 그냥 강을 건너간 거예요. 그렇게 중국으로 건너간 거예요. 건너가니까 차가 한 대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타고 갔어요. 그리고 한 가정집에 도착하니까 옷도 다 갈아입히고 그리고 전화 받으라고 해서 전화 받으니까 아 아빠인 거예요. 아빠한테서 연락이 온 거죠. 엄마가 아니라 아빠였어요. 근데 저는 아빠는 별로 보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아빠가 후에 한국 갔다는 걸 알게 되면서 약간 대신자? 고향을 버리고 다 가서 거기까지 가서 살겠다고 한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서 연락이 온 적이 있었는데 난 아빠한테는 안 가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빠가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를 데려오게 한 거죠. 그래서 아 아빠래요. 그래도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다음날 만나기로 했어요. 중국 넘어와서 저는 기차 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었고 아빠도 한국에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비행기 타고 근데 다음날이면 만나게 돼서 기차 타고 가고 있는데 딱 기차 칸 안에서 잡힌 거죠. 누가 고발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아빠 만나러 가다가 이제 좀 있으면 만나는데 기차 칸에 가서 그냥 족쇄를 차게 됐죠. 수갑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잡혀서 공안에서 중국 감옥을 거쳐서 북한에 나가는데 저는 어릴 때만 해도 북한에 대한 좀 애정? 애정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다 겪으면서도 아 이런 어려움은 외부적으로 훈이 북한에서 말하는 미국 제국주의들 또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나라들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라는 생각이 강했어요. 어릴 적부터 사상교육을 철저하게 받아서 김일성 집안에 대해서 다 배워요. 백성들을 위해서 진짜 노래도 있어요. 제기밥과 쪽잠을 주무시면서 현지시찰하시고 그러니까 인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를 말하면 엄청나게 헌신하는 대통령으로 저희는 배워요.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사상교육을 받다 보니까 아 그런 지도자 밑에서 어떻게 나라가 잘 안 될 수 있겠냐 이런 생각도 있었죠. 아 우리나라도 지금은 어렵지만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 노력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은 거예요. 북한에 구호들이 있는데 엄청 좋아요. 전체는 하나를 위하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는 이런 구호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왜 가슴이 안 뛰겠어요. 그때 감옥에 북한 보위보 감옥에 가면서 정말 아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네 사람을 이렇게 대해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막 하고 짓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보위보 안에는 중국에 들어갔다 잡혀놓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진짜 좁은 방이었어요. 한 10평 좀 넘어가는 한 10평에서 15평 사이 되겠다. 그런 방 안에 수십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재우지도 않아요. 그냥 다 앉아서 단체 생활시키고 조사할 때 있으면 불러서 잠깐 조사하고 되게 사람이 먹을 것 같지 않은 음식을 갖다 줘고 꽃재비라고 하는 친구들이 자주 탈북을 북한을 중국 국경을 돌아들었었나 봐요. 이 새끼가 또 잡혀왔네? 이러면서 사람을 밟는데 저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도 않아요. 어린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냥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정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목격했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조사가 다행히 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운해죠. 조사가 좀 순조끼끼끼나고 아 이제 그래도 좀 안심이 되게 이제 좀 괜찮겠구나 했는데 중국 가기 전에 제 삶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잡혀나가니까 학교에서도 왕따였어요. 북한에서는 이런 사상교육도 하지만 또 자기 잘못을 뭐 허상 비판 타고 자기 비판 타고 이런 시간이 있어요. 근데 마치 그런 비판의 대상이 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도 어울려 같이 함께 어울리려고 안 하더라고요. 중국에 왔다가 잡혀가면 특히 한국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은 좀 감시 대상이 되기도 하고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아이들도 저랑 놀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북한에 돌아갔지만 이전 삶이 이전 같지는 않았어요. 또 누나는 또 북성대에서 다시 북한에 잡혀나가는 가정에서 병을 얻었는데 한 1년 반을 앓다가 누나도 또 세상을 떠났거든요. 이제는 북한에서 제 삶은 없었어요. 내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고 또 어릴 적부터 돌봐줬던 누나도 세상을 떠났고 북한에서 잡혀나가는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죠. 그냥 살아있을 뿐이지 그냥 시체였어요. 아무 소망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우욕도 없고 살아갈 우욕도 없고 살아갈 이유도 없고 그냥 그래서요. 학교도 안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한 1년 반 만에 잡혀간 지 1년 반 만에 아빠한테 다시 연락이 온 거죠. 한국으로 와라. 제가 어릴 적부터 좀 국경 시대다 보니까 한국의 좀 뭐 드라마라든가 외국 비디오를 접하기도 하고 중국 들어와서도 봤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대한 한국에 가면 그냥 뭐든지 다 이럴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때는 정말 아무 미련이 없어요. 아무 미련도 없었어요. 북한에 거기서 살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그냥 사는 것 자체에도 너무 싫었고 그래서 아빠의 연락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소망이 없던 제 사람이 한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아요. 캄캄했던 어둠 속에 빛이 비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 나 한국 가야겠다 생각한 거죠. 나 가다가 죽어도 상관없었어. 그렇게 해서 한국으로 결심하게 됐어요. 한국 가요oor...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아멘